오늘이 세 번째내여입니다. 오늘은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다. 운준이 잘 잤어? 오늘도 조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잘 먹네 운준이. 이 거북이 밥이에요. 셔틀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려고 합니다. 운준아 안녕? 안녕? 아이고 예뻐요. 저희가 우붓 시내로 왔습니다. 셔틀버스 타고 45분 정도 걸렸고요. 근데 거리가 위험해. 스타벅스부터 갈까? 여기가 인도가 좀 불편해요. 용호차 다니니까 지금 불편합니다.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우붓에 있는 스타벅스인데요. 비슷비슷합니다. Hi-i-s. ucht a drink and Ми홀스는, 양시지 화장실 부 Ace, 호들스는 처음cles입니까? 이 쪽도 마지막이네요... 으이 اور이 pare정, ちは 세상 때문에 그렇군요. 인도네시아 선블러.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물건은 와라, 이렇게 와다uses할게요.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식갖고 하나는 뭐야 이거는? 브라운슈가? 브라운슈가 오트밀고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니는 너무 힘들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든 말하지 날씨도 높고 또 인도도 좁고 스타벅스에서 좀 정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기가 무슨 왕궁인데 무슨 양왕궁인지도 모르겠어 티켓 뭐 사야되는데 여기 무리하네 그래? 아기랑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벌써 다 젖었어 아 빨리 시내 돌 때는 진짜 아기랑 같이 오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걸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걷지는 잘 못하니까 아직 13개월 밖에 안되가지고 무거워 환전소 늘렸고요 한 5만원 정도만 환전하려고 합니다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와 여기 진짜 더워요 더워 힘들어 운전이? 고생하네요 뭘 줄까? 아 뭘 줘? 무슨 뭐 마켓인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일러브 발리 아일러브 발리 기념품 파는데네 기념품 파는데네 아하하하하 진짜 웃었어요 진짜 웃었어요 운전이 25,000원에서 14,000원으로 됐어요 안 샀어요 좀 이쁘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프라다도 있고 와 명품샵이 있네요 지금 여기 무슨 시장이 왔는데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시장이 진짜 깊다 저기까지 허객하진 않는다 웰리웅 오라 와라 저러 와라 안 와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운전이 지금 신발 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운동화밖에 안 하고가지고 이거? 이게? 아니 저 회색 안녕 귀엽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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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요즈니가 지금 신발 신고 걷겠다고 지금 아휴 좀 시원해 여기는 다행히 아휴 좀 시원해 여기는 다행히 아이들이 운전이를 많이 좋아하시네 이거 체스인가? 이거 이쁘네 이거는 문구점인 것 같아 옷 샀습니다 땡큐 가자 빠이 문준이 옷을 샀습니다 신발 신을 거 잘 걸어다니네 신발 이쁘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? 어? 왜? 어? 신발 어디서 샀어요? 원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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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지금 써니는 레스토랑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 더워 호텔 나오면 개고생이라는데 진짜 아 지금 제가 유모차를 들고 나르고 들고 나르고 아 아 더워 아 왜 아니야? 저거 이쪽으로 가르치는데 저기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 더워 여기서 요리를 하고 배달하는 식이네 밥 먹으러 왔는데 아 밥 먹으러 왔는데 아 아무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아 아 자기는 이제 자기 먹을 수 없어 아 아 아 아 아 나 그냥 물 먹을래 미네랄 월어 미네랄 월어 미네랄 월터 원 버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이걸로 이걸로 이 빨때 고체 비비큐랑 나시부랭이 나왔습니다 윤정이 좀 먹으니까 조용하네 비비큐랑 나시나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었다고 지금 몽키 퍼레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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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